제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똥줄이 탔나 궁금해가지고 자료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DC인사이드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전부 민주당 민주진보진영측에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해봤더니 이런게 나왔어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전부 파란색인데 좀 더 키워주세요 수도권은 전부 파란색이다 이거 키웠다가 해당 행위자다 이러면서 공격하는 인간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출마했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우와 강남 가불까지 전부다 강남 가불은 떨어졌어요 강남 가불은 서초 을의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고 홍익표가 아주 손절하고 있어요 아니 강남 을도 내가 봤을때는 좀 그거한데 지역구를 195개를 민주당이 가져온다는 195 이거는 뭐 우와 해운대 안 봅시다 해운대 을 가불을 다 우리가 갖고 기장은 어찌됐어 기장 가만히 있어봐 기장 어? 기장 기장 최태규 형도 우리 이긴다 사하 사하도 이기고요 우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 드라마 된다면 서산 태안은 결국 지는군요 홍성예산도 지고 서산 태안을 한 번도 이기는 여론조사가 안 나온거야 서산 태안하고 홍성예산은 이기야지 지금 한 번이라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전부 홍성예산은 이기야지 표시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 할렐루야 이렇게만 된다면 개혁신당은 두석 얻네요 두석 개혁신당이 그거 하지 않았어요? 저기 세종갑이 개혁신당 아닙니까?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십시오 세종갑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아 새로운 미래 그래그래 새로운 미래는 색깔이 우리가 파란색하고 똑같습니까? 파란색으로 칠해버렸나봐요 세종갑을 파란색으로 칠했네 파란색이 아닌데 실제로 어쨌든 위장 파란색이네 민주진보진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나봐요 나는 민주진보진영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그래서 도합 224대 72 이런 게 나오니까 아주 똥칠 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똥칠 타가지고 갑자기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국민 담아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대파 때문에 담아도 안 먹힐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파에 꽂히는 대파 평균 5565원 생필품 306개 중에서 가격 상승률 최대 저 대파 보면서 아니 우리 집 앞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인데 거기 3800원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이거 너무나 재미난 대파 챌린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채 세일 해놓고 875원이 아니라 3900원 야 이거 누가 이럴소? 야 이거 진짜 레알이야? 레알이면 진짜 논센스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저 자녀 세 명 나오면 대파 한 달에 875원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 손 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재밌네요 요즘 대파 챌린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네 자 세 자녀 나오면 875원 네 저 뒤에다가 뒤에다 맵핑이라고 그러죠 랩핑이라고 하냐 맵핑이라고 하냐 그렇게 랩핑을 해가지고 875원 장난해? 요걸 붙이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야 있습니다 야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대파에 의해 엄청난 네 이때까지 대파가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의대 교수 개원이 4월 진료 축소한다고 선언했죠? 네 40시간만 일하겠대요 의료 공백 속 33개월 아기 사망 사망 이런 충북에서 있었던 이런 개뿌리 제가 알기로는 애가 이제 개울에 이렇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아 근데 큰 병원들이 전부 우리 여력 없다 소아과 없다 네 그리고 사망한 그래 참 이게 이게 재앙이잖아요 이런 재앙을 만든 자가 누구냐 이 자입니다 네 이 자입니다 저희 옆에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죠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아 아 그냥 의사 의사인데 오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제가 굉장히 걱정했지 않습니까 네 2천명을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네 근데 아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다 천만다행이다 하려는데 그게 왜 다행이야 지금 천만다행이다 그게 왜 다행이야 많은 분들이 있는데 2천명을 축소하는 줄 알았다 천만다행이다 윤석열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해놨더라고 아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 집단행동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를 갖고 와야 된다 아니 우리 자기가 3월 초에 국민의힘이 뭐 최병천 따위가 왜 180석 얻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내세웠던 논리하고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네 뭐 한 달이 넘게 하나도 안 달라졌어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야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개가 이제와서 근곳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 니가 의사냐 아이씨 웃기고 있죠 진짜 니가 의사여 여기에 딸려있는 댓글 읽어드릴게요 합리적 근거는 정부부터 좀 제안해 보시죠 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윤석열 얘는 진짜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거 아님 원점 제논이야 라고 계속 같은 소리 내오는거 같은데 모르는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넌 합리적으로 해서 용산 이전 했냐 네 댓글에 진짜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용산 이전하는데 몇백억 아르테미스 참가하는데 75억 75억 없다고 좋지 않은 새끼 아우 나 정말 짜증나가지고 송부하다 이런 말은 그냥 장식으로 붙인거구요 그냥 그냥 내 뜻대로 할게 이천이 맞아 꼬우면 너네들 구체적인 근거 갖고 와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철저하게 법원에서 하는 얘기에요 증거 갖고 증거 네 자 이쪽에서 검찰이 우리가 증거 제시했잖아 너는 그게 잘못했다면 너네들이 입증을 해 이런거거든 예예 이건 마치 조선일보가 역사적 주장에 대해서 사료 갖고 와 하는거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 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추정해서 얘기하는건데 사료 갖고 와라고 얘기하면서 희한하게 사료를 갖고 짬뽕하는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럴 때 개사료에 가서 얹어주세요 개사료 아 우리 사료 네 개사료나 던져줘야돼 왜냐면은 걔네들이 인정하는 사료는 다 일본에서 만든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에서 만든거는 사료고 우리가 뭐 기록하고 있거나 구술한거나 이런거는 아니라는거야 아니라는거야 연구될만한 가치가 없다는거야 예 왜 최근에 역사학은 그런식으로 구술된 자료들도 폭넓게 사료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 와 얘 진짜 싸페 아니야 싸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무튼 오늘 의료개혁 대국민 담아 오히려 더 분노를 하게끔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완전히 꼭지가 돌았다 아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닌가요 오늘 4월 1일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만우절 특집이냐 만우절 특집이냐 집단사직 철회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입증에 네 2천명이 잘못되면 입증에 이루고 있는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미 불리한 사료는 싹 다 감차놓고 사료 가져와 한가옥 딱 가집니다 네 불리한 자료는 싹 감차놓고 불리한 말하는 사람은 입을 막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그렇죠 네 송영길 대표 보석 허가 안 해주고 네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예 글에 놓고 제가 정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목포 MBC에 지난 8월 달부터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지금 6년 전부터 최대의 현안이 뭐냐 하면 병원 만드는 거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허가를 안 해주고 지역의과대학에 2천면을 증원한다 그게 말입니까 방부입니까 도대체 이미 의대가 있는 곳에 증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에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왜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나 목포는 국민이 아니야 목포는 국민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이 보기에는 그런 데가 지금 다섯 군데에요 목포하고 군산하고 그 다음에 광양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럼 그런 데다 의과대학을 만드는 거면 내가 찬성하겠어 안 만들어 근데 이름이 말도 안 되는 거면 내가 정말 말이 말 같아야지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지가 내놓는 증거라는 게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무슨 근거야 목포대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목포대학교 왜 안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는 막말로 그냥 천공이 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천공이 의사한테도 개입합니까 2천명 이 미스터리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구했어요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아니 천공이 의사도 뭘 압니까 대단하네 의사도 뭐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개입하고 있어요 모든 걸 SOC를 개입하는 걸 알고 있겠는데 이런 인적 자본에 개입을 한다고 진짜요 의사는 예전처럼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어나도 상관없대요 의료기술자 천공이 이렇게 의사들을 모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남을에 계시는 의사분들 분당을에 계시는 의사분들 전부 골기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이천의 미스터리 이천의 미스터리? 네 그런 기사는 못 봤는데 학폭 안 쓰죠 아 학폭 문제가 터지니까 학폭 수사관을 2,000명 투입했습니다 아 그리고 비수도권에 취업 청년지원 2,000명 합니다 2,000명 그리고 인천대교 통행료 2,000원 인하시켰어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 어민지원 2,000억 배부했습니다 대구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 지원했고요 장병 급식비를 2,000원 인상해줬고요 의대정원 2,000명 반드시 사수하면서 늘봄학교 2,000곳 국민 만나 할 때마다 2,000명씩만 만나요 그리고 명동에 쌀 지원하는 곳 가서 봉사하면서 쌀 지원하는 거 2,000km 또 공무원 한꺼번에 승급을 2,000명 이번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학과 매년 배출 2,000명 MZ 공무원 직급 상향 2,000명 국민 대통령 대통합 김장행사도 참석했는데 2,000명 서해 수호일날 기념식 참석했는데 2,000명 대통령 신년음악회 참석한 사람도 2,000명 그리고 축구선수 이천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축구선수 이천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천수가 원희룡한테 간 것도 그럼 천공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천공이 이천수까지 움직여 대단한데 동영상 보여주세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좀 동영상 이거부터 한다니까 동영상 키워주세요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두연설이네 어머니 빠큐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했다 이 말이가 동영상 아버님 빠큐하지 마세요 왜 이재명이 시킨겁니까 아버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안좋은겁니다 혼장단치지 마세요 아니 꼭 잠바는 무슨 엘지 잠바 같은 걸 입고 나와가지고 저거 왜 저런데 엘지 잠바가 이거 왜 팔은 까만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이고 이렇잖아요 엘지 엘지 이렇게 따졌다니까 그리고 지네들은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할 때 옆에서 유세차 끌고 가면서 그냥 방해를 했다고 보복이다 이거지 아니 지네들이 했다니까 지네들이 그렇게 해놓고선 시민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여러분 분당을 하고 관악갑에서 제가 선대본부장 했을 때 가두연설 하면서 저걸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 틀고 지나가는 거 진짜 빡칩니다 그럼요 기자가 취재하러 갔을 때 갑자기 할리우드 액션 하면서 왜 치냐고 사기를 치질 않나 강진 인성이야 아주 쓰레기야 아주 진짜 아니 이천수가 왜 저래 도대체 왜 욕먹나 그랬더니 저 따위로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야 실력이 있으면 뭐해 이천수가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뭐지 천공의 제자인가 봐요 천공 이천수 이천공의 제자 이천수 천공의 성이 이심이다 아시죠 이천공의 제자 이천수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가 정격적으로 사임을 했어요 일단 사표를 낼 때까지만 해도 조율이 전혀 안 된 사표였기 때문에 한 2, 3일 내적으로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래서 임명 25일 만에 짤리는 호주대사라는 아니 뭐 방란 전문가라더니 그런 것도 아닌가 봐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보냈다며 비중 있는 인사를 아니 왜 정선 한 달 전에 잘하고 있는 호주대사를 왜 잘라 그 사람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 사람 확실하게 짤리는지 모른다 그러던데 어허 참 나 어이가 없어서 25일 만에 네 네 그냥 잘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내걸었던 모든 명분은 다 공중에 휘발돼 버렸고요 공중에 휘발 그리고 호주에서도 야이씨 기분 나빠 보세요 호주 상원의원이 오지마라 그랬다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종섭 사임이 논란이 있고 유해한 인사라는 것을 이미 입증한 거다 입증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사임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진짜 국제적인 망신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네 이제 호주 국영방송이 따지고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로 치면 KBS 그렇죠 야 니들이 논란 있고 유해한 인사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보내서 너희들 진짜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그렇죠 저런 식으로 그 이제 외교적으로 빚을 지게 되면 그걸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님? 아 정말 호주 같은데 우리가 뭐하러 빚을 지는데요 호주에다 왜 빚을 져요? 아우 나 이해가 안 돼 저거 원래 강대국들은 없는 빚을 갖다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핑계를 대고 뭘 내놓으라고 그러고 침략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 빚을 지게 되는 행위는 거의 자해 행위에요 자해입니다 자해 네 그건 뭔가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호주의 하워드 총리가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 좀 늦게 내도 되겠네 네 요거 좀 더 달라 해도 되겠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산서 딱 던지는 거지 네 결정적일 때 어 우리나라에 와서 싹 웃으면서 계산서 딱 들이미는 거지 그렇죠 내년까지 해주세요 네 그런 상황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갖 보수 언론과 보수 인사들이 오히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중에서 참 눈여겨볼 만한 것이 정용관 칼럼이었습니다 동아일보네 네 그러면서 신성모 주일대 사건을 떠올리겠다 크아 요거가 아 이거 나도 몰랐던 거야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범죄자를 대사로 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게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례가 이승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그 자가 신성모 당시 국방부 장관이야 또 어머나 국방부 장관들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그때 당시에 이승만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가 어떤 망극할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신성모는요 다순순한 국방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6.25 때 국방장관이 6.25 때 국방장관이라고 말 다했어 세상에 6.25를 그 개판을 쳐놔놓고 더군다나 중간에 뭐야 이승만의 건국전쟁에도 절대 안 나오는 국민 방위군 사태 국민 방위군 사태 그다음에 산청 함양의 민간인 학살 사건 그다음에 거창양민 학살 사건 등을 모두 일으키고 난 뒤에 그 책임자로서 윤보선 같은 사람들이 신성모에게 책임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네 일본 좀 가 있으라고 주일대사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윤보선하고 저 누구야 이시영 같은 사람들이 죽어도 안 된다 하면서 완전히 난리쳤는데 한밤중에 여의도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종섭이랑 너무 비슷하네 진짜 비슷하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출입국 관리를 하는 정말 용기 있는 직원들이 없었어 그래서 몰래 숨을 수 있는 거야 없었어 용기 있는 직원들 그런 거 없었어 출입국 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세상에 맥아더 그쪽에 GHQ 거기에 몸을 의탁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문제가 좀 사그라들 때까지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런데 원래는 1년을 해가 있었거든 1년을 해가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대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주일대사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중앙일보에서 정리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 파견되는 한국의 주일대사는 정상적 국가 간의 교환부위만은 여느 대사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흔히 주미대사가 주일대사보다 격이 높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일방적으로 무기 경제 지원을 미국에 의존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미국 대사보다도 일본 대사가 더 중요하다 특히나 윤석열 같은 그런 친일정부에서는 더더욱 일본 대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사를 보내고 싶었겠지 그런데 멀리 떨어진 호주에 보내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 사람 카카오톡만 있으면 호주 교민들이 전부 다 아는 세상이래 이자가 신성모입니다 이자가 신성모입니다 1960년에 4.19 혁명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완전히 이승만과 혼혈이 일치되어 있었네 네 그거 좀 받고 오오오 이러고 사망했어요 자기 죽을 줄 알았군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하야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여기서 신성모의 가장 끔찍한 범죄 국가방위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민 방위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마구잡이로 짐집했기 때문에 그러고 한 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을 때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전부 다 동원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여기까지는 좋아 북한군에게 우리의 자원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좋았는데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정치 자금으로 다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방위군을 다 결성해서 열심히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정의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을 딱 책정해놨더니 그거를 다 돈을 빼돌려 먹었다고 돈을 다 빼돌려서 세상에 밥 먹을 것도 없고 옷 입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거짓대가 돼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신성모 적의한 짓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20만여 명이 그냥 핵녀병 혹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핵녀병이라는 게 여러분 서울역 앞에 가면 있는 노숙자 있잖아 노숙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서정훈 국장이나 우리 김성수 피디님도 아마 6.25 때 있었으면 국민 방위군이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취지는 좋았잖아 우리 모두 빨개이한테 끌려가지 맙시다 이러고 너도 나도 갔겠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에 어... 이래가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때의 월남전의 참전용사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최명신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최명신이 국민 방위군의 중령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최명신 장군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중령이어서 상부에다 대고 몇 번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상부에다 대고 신경질을 한 번 내는 거는 내 같은 사람이 위에다 대고 한 천번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극상이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막 몇 번의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속초작전에서 최명신이 한 번 그렇게 성공을 시켰다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실패 전부 다 실패 지금 있잖아요 백여일 사이에 시간도 백여일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총 한 번 못 만져본 장병이 최소 7만 7천에서 12만 명 정도가 후방에서 굶어죽고 얼어죽었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총을 못 만져봤다는 거는 일단은 병력을 모아놓고 그러면 매기기라도 해야 될까 총을 그만큼 숫자를 확보 못하면은 매기는 것도 안 돼 아까 핵역병 얘기도 하셨지만 수족 손실 중상자만 최소 20만 명 이상 수족 손실이 뭐야 팔다리 잘려 나갔다 이 말이에요 동상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수족 손실이 된 중상자만 20만 명 이상 그것도 최소 이 신성모가 여러분들 1800년대 생인데 신성모가 해군 해군참모총장 자격으로 국방부 장관이 되거든 원래 민간인이에요 상선이 선원이었다며 그냥 선원인데 선장으로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래 이제 이 사람 영국에서 선원훈련을 받아가 선장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선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하게는 안 알려졌는데요 영국 명 인도에 있는 한 상선의 그거였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민간인인데 국방부 장관을 했어 근데 국방부 장관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제임스 하우스만 있잖아요 그 제임스 하우스만의 수족처럼 놀았다는 거예요 수족처럼 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이 이렇게 되었는데 손원일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 신성모가 핫답답해가지고 야이씨 니 나가라 이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 나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 나가는 건 좋았는데 6.25 전쟁이 터져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뭐냐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 나 그 얘기 들었고 나는 진짜 기가 막혀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국방부 장관이 어떤 짓을 했냐 신성모 장관한테 전화를 했어 하우스만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한테 전화하니까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게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어떠한 전화연락도 안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레알입니다 이거 아니 이게 전쟁이 터졌다고 제임스 하우스만이 그 나쁜 놈이 세상에 전쟁이 터졌다고 이 개자식아 막 이러는데 이렇게 고함을 지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놓고 신성모가 전쟁을 지휘하는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한강 인도교폭화 그 폭파도 신성모가 시킨 거예요 제임스 하우스만이 시키고 전쟁에 대해서 쥐졋만큼도 몰랐던 놈이 내려오는 적들을 홍어모만큼도 몰랐던 놈이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저지하기 위해서 발의를 끊자 그래서 이때부터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되는 것을 불문율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하는 건 안 돼 라고 딱 해놨죠 신성모 때문에 전쟁을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남침을 도발할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런 자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아니 국민 방위권 사건 터지니까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승만도 그렇게 아꼈다고 합니다 신성모가 이승마가 하야했다는 소식에 병원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뇌출을 걸려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우리나라의 장병들을 20만 넘게 다치게 하고 최소 7만 명 이상을 죽게 하는 방위군 사건 그 외에 양민 학살 사건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죽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최소 10만 명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현충원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논산계룡대에 현충원에 묻혀 있어요 네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고요 아이고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다 파묘해야 돼요 파묘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독립운동을 약간 한 적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승만을 탄핵했어 이게 신채호하고 백산안희재하고 같이 한번 했어 한 2년 6개월 했어 같이 2년 6개월 하면서 뭐냐면 이승만을 탄핵하는 문서에 자기가 이름을 올렸거든 그랬는데 48년도에 자기를 해군참모총장으로 써줬다라는 거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옛 과거를 참회한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이승만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원봉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 시절 이후에 월북도 했고 거기서 뭐도 했다라고 하면서 죽어도 서운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성모는요 2년 6개월 했어요 독립운동은 그리고 나서 영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때 무슨 독립운동을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혼자서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서 와가지고 그 만행을 저질렀는데 왜 서운도 박탈하지 않습니까 왜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까 저 인간이 역사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독재부역자예요 난 그래서 윤석열 독재 부역한 자를 사형시키라고 하는 변이제의 말을 속으로는 시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백왕사님 변이제는 싫어해 백왕사님도 그렇지만 보세요 역사에 독재 부역했던 자를 살려놨고 그 자를 국립묘지에 놔두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로 다가갑니까 역사 교육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백년 전통의 민족정론지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맞아요 백년 전통의 민족정론지는 막 내 천을 들어와 악플 달고 일하거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많이 보고 기억하시자라고 파묘하자 이자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승마이고 신성모이고 이기부이고 저보다 파묘해야 돼 공과 과가 있다고요 과가 이렇게 큰데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습니까 아니 공은 뭐 누가 해도 다 그 정도 합니다 그때 그만큼 안 한 독립운동가 있어요 내가 해도 그만큼 합니다 나는 군대도 갔다 왔는데 난 군대도 그만해 합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토착 외구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저런 자가 파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22대 총선의 최악의 친일 반민족 후보 누구? 1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에 등극한 인물이 바로 나경원입니다 나배 일배 633편 토착 외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꽃에 김어준 총수가 말하기를 유삼용 후보가 한 3.몇 퍼센트 차이로 이겼어요 네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뒤집어졌어요 드디어 뒤집어졌어 여러분 유삼용 후보는 나경원하고 대적하려고 자기 딸을 그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짓게 돼요 네 그런데 따님이 나와서 하는 게 나 따님이 아주 올바르게 생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선정한 그런 순번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난주에 김성수TV에서 서울 동작을에 가서 후보를 직접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뒤집어졌어 그러고 나서 뒤집어졌어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그 영상이 지금 4만 회가 넘어요 동작 사람들이 많이 바쁘니 자 2위 보겠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 출마한 정진석이 2위 미치겠다 3위는 617표를 받은 오 두통이 막 성일종 서산태안 뒤집어졌어요 저기도 뒤집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뒤집어질 거야 100% 뒤집어질 거야 그 다음에 4위가 서대문을의 박진 이거는 뭐 원래 뒤집어졌어 여기는 거의 20% 가까이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다선의 의원이고 외교부 장관을 했고 더군다나 서대문을 바로 옆에가 종로 아닙니까 종로에서 삼성까지 했잖아요 박진이 그러니까 서대문을로 가도 상관없겠지 하고 배치했는데 개박살났다 그렇죠 328표 받은 서울 강서울의 박민식 박민식도 완전히 날라갔어요 니 세기 니 요번에 내가 요번에 심판할라 그랬어 내가 요번에 뇌졸중만 안 걸렸어 내가 출마할라 그랬다고 이제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아니 뭐 뭐라더라 자기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반대했었다 국방부가 시켰대 국방부가 시켰대 야 그게 보험부 장관이 할 소리냐 자 323표를 받은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네 저 사람은 처음에 남자인지 여전지도 모르다가 검찰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일제시대가 사실은 서민들은 더 잘 살았다 예라 이 병원 니가 한번 끌리 가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맞습니다 7위가 230표를 받은 서울 구로울의 태영호 이게 제주 4.3이 빨개이가 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태영호 저 자식은 이제 북한에서 진짜 김일성이가 명령을 내리고 김달삼이가 뭐 이래 했다 이거 아닙니까 말도 안 내리지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압도적인 일이냐 8위가 188표를 받은 대구중국의 도태우 후보 저 도태우도 망언하면 또 둘째 그러면 서러워요 망언하면 도태우는 심평 변호사가 도태우 실드 치려고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려는 잔혹한 시도가 지나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어제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9위가 153표를 받은 울산 남굴의 김기현 후보 어휴 가가멜 저것 있잖아 저기 좀 어떻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남구갑에는 전훈수 변호사가 남구갑입니다 거기는 0.2% 차이로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서 0.2% 여러분 뭐야 적극적인 투표 의사 선거구에서는 7%로 전훈수 변호사가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훈수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남구를 좀 어떻게 가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위가 148표를 받은 인천 연수갑의 정승현 후보 여러분 저 사람은 제가 좀 말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인데 저 정승현이라는 사람이 교토 대학교에서 2009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해서 해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사과 평화재단의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본 장학생이라는 거예요 연수갑에는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나와 있거든요 무조건 여러분 박찬대 찍어주셔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11위가 75표를 받은 장예찬대장경 난교예찬 난교예찬 장예찬 저렇게 보여주십시오 나경원, 정진석, 성일종, 박진 물의 반컵은 조승연, 태영호 태영호, 정승연, 정우 도태우, 김기현 정승연, 장예찬 박민식, 정승연, 장예찬 정승연 저거는 잠바도 핑크색으로 입고 있네 미래통합당인 줄 알겠다 이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이들은 모두 사실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제1의 정체성은 바로 토착외국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10명이고 장예찬도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으니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기현 그런데 김기현이 지금 아니 김기현하고 지금 마땅돼 뜨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서 국장님 김기현하고 누가 지금 붙고 있습니까? 저거 한번 알려주시죠 찾아봐주십시오 김기현 선거구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김성수TV에서 이분 한번 원격으로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나머지 다 떨어질 거야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가 좀 아 이거 다음 총선에 또 올 거 같은데 다음 국회에서 누굽니까? 이때까지 김기현 후보가 한 번도 나는 자세히 본 적이 없어 김기현의 상대당 후보 어떻게 보면 그 후보는 가장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박성진? 박성진 그게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내가 모르는 후보가 있네 그 지역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산 남구을 여론조사 울산 남구을 여론조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론조사를 잘 안 하는 곳입니다 울산 남구을에 우리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 한번 꼭 찾아봐 주십시오 박성진? 이렇게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정서 때문에 미치겠네 정말 제가 울산 남구을에 사는 것 같으면 저는 이거 발벗고 선거운동 하겠는데 아 박성진 후보 투샷으로 박성진 후보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서 국장님 아 저분이시군요 저분은 어떻게 못한단 말인가 울산 남구는 울산광역시청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한번 가봐서 합니다 울산 남구 노무현재단 건물도 저기 있는데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박성진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박성진 후보에 대해서 좀 찾아봐 주시고 김성수TV에서 소개할 수 있다면 최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김성수TV가 한번 연결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TV는 여러분 동작을에 한번 김성수TV가 딱 뜨니까 뒤집어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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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간을 또 봐야 돼 저 아들 이름이 현조거든 현조 엄마입니까 현조 엄마 여러분들 아이고 이... 나베가 저희 아버님 제자예요 아... 하하하하 승희여중 때 아버님이... 아이고... 이 웃잡고... 아버님이 국어를 가르쳤다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선생님이 잘못했던 게 아니니까 네... 본인이... 아니 공부를 잘했겠네요 네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네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정교 1등을 가로막은 유일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정말... 별로 이렇게 집이 넉넉하진 않지만 뚝심으로 공부하는... 오... 그런 분이 있어서... 과외도 못하고... 네... 풍판이... 인재구나... 일본 신사 자리입니다 남산... 거기서 불화받아가지고... 네... 그 자리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그런지... 토착외국들이 거기 그만 가면 그냥 날라... 네... 일본 신사... 아유 뭐 거기다가... 오니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유 뭐 거기다가 뭐... 거기다가 뭐 이게 묘를 썼나... 네... 왜 그런데... 아이고... 파묘해버려야 되겠구만... 아 우리 파묘를 보면 거기 있어야 될 오니가 저기... 38선에 가서 묻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분단대라고... 어쨌든... 자... 여러분... 나베 다시 한번 보셨죠... 정진석... 아... 공주 부여 청량... 정진석 이번에 질 수 있어요... 네... 지금 거의... 붙잡았습니다... 성일종... 조한기가 이번에... 아유... 많이 붙잡았어요... 조한기... 청와대 의전수석 비서관이... 이거를... 잡느냐 못 잡느냐... 네... 정진석... 김영호... 박진... 김영호... 잘... 잘... 갔어요... 잘... 잘... 완전히 날라갔어요... 박민식... 안녕... 박민식... 야... 이게 누구야... 진성준... 네... 날라갔어요... 조수연... 너도 날라갔어요... 너님도... 저 무슨... 장종태 후보인가... 예... 날라갔어요... 생긴 것도 어찌 저래 생긴가... 태영호... 누가 이번에 국민의 힘이 있으니까... 저 떨어질게... 떨어질거예요... 떨어지겠죠... 야... 잠바르지 핑크색... 아... 이게 문제라... 이게...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아... 정말... 정승현... 정승현... 이것도 박찬대한테 날라갈 겁니다... 그렇죠... 장예찬... 이것도 날라갈 거예요... 그런데 쟤는 저러고 나서 또... 난교를 예찬하면서... 다시 방송하라고... 내려올 거예요... 방송... 네... 방송국에서 그냥 완전히... 퇴출시켜버려야 되는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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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니를 갖다가... 안 뽑은 거야... 뭐야... 도대체... 아니... 많이... 이렇게 해서... 아... 아... 이걸 많이... 잘 먹었으니까 그러지... 저묵... 저묵... 네... 네... 자... 오늘... 지금... 방송시간이... 그... 지금... 오바를 했는데... 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 김성수TV에서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 네... 박가리 용어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무조건 저쪽당은 토착외고당이다... 네... 그러면서... 이종석... 얘가 신성부랑 똑같은 놈이다... 네... 신성부랑... 똑같이 그렇게... 사고치고 일본 갔다... 그렇지... 사고치고 도피시켰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끝났다... 네... 그리고... 11명의... 반드시 우리가 뽑아버려야 될... 네... 토착외고 후보들... 화묘해버려야 될 놈들... 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 망친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 여러분... 김기현 후보의... 맞상... 그... 상대인... 민주당의 박성진 후보...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지전화 한 통씩 해주세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성수 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슈퍼챗까지...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24만 돌파... 기념... 제 2배... 제 2배... 구독자도...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 슈퍼챗... 지금 24만 1852명이 됐습니다... 지금 24만 1852명... 네... 여러분... 백이성 TV도 좀 구독해 주세요... 백이성 TV... 148명만 들어오면 김성수 TV가 24만 2000이 되고요... 백이성 TV도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백이성 TV... 13만 2000명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많이 좀 들어와 주십시오... 13만 2000명인데... 13만 3000명... 오... 바르시... 오... 예...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